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공부 왔냐? 공단아, 어서 와. 아이고, 왔지 않습니까? 이쁘지 않습니까? 누구셔, 이분들? 우리 친척들이 많이 친해서 말이야. 아니, 친하다고 생각내에 졸졸이 비엔나처럼 오는 법이 어디 있어. 지키 가족들만 모이는 거 아니야, 원래? 야, 공부야! 아이고, 오셨어요, 엄청 큰 당수머를. 대리님. 놀랐죠? 우리 집안이 이래요. 미리 알려주지. 진작 좀. 우리 집안 어르신들 생신이요. 아휴, 그러지 마세요. 공부랑 며느라가 마음 잡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응원을 못 해줄 방점 왜 자꾸 기를 죽이려고 그러세요. 어머, 내가 뭐 못할 말하는겨? 정선 며느리자녀. 당연히 챙겨야지. 네, 그러고. 이것은 제사만 따로 정리한 겨. 어? 가족들이 참 많네요. 많기는. 다 먼저 가서 몇 사람 안 남았지. 안 그냥 명자야. 네 때는 하루 걸러 하루 생신 챙겼자녀. 그 때에 비하면 요즘 애들은 살파 남겨. 예. 어? 어? 얘! 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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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